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입니다. 우리의 2022년도 따뜻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진석 강사입니다. 동행팀 사회모의고사 한국사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요. 사회모의고사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봤던 사회 한국사 모의고사는요. 난이도는 딱 중간입니다. 실제 난이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구성은요. 익숙함 9개, 새로움 1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누차 보셨었던 주제나 아니면은 익숙한 내용들, 이런 것들, 유형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약간의 새로운 것들을 가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점수와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점수가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점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수험 기간을 잘 준비한다면 여기서 점수가 오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50점 맞는데 실제 100점 맞을 수 있지. 이렇게 팍 오르는 것은 사실 좀 힘들어요. 이제는. 근데 50점 맞던 것을 70점 맞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물로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총 25문제 중에서 선별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탐구 방법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을 골라보자. 자, 15세기 조선 초기라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15세기다. 자, 그러면은 조선 초기죠. 그리고 지금 밑줄에 보니까 민족적이면서도 자주적인 성격의 민족문화다. 그러면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조선전기, 조선전기 관학파, 관학파 또는 훈구파, 자,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15세기 조선 초기와 16세기 조선 중기 사림의 시대. 네, 요 두 가지를 비교 파악해라라는 익숙한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칠정산이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한 역법인가를 조사한다. 칠정산. 칠정산은 조선 초 세종 시기 때 편찬된 역법서죠. 세종의 업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 우리만의 역법서, 한양 기준의 역법서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 관학파의 인식이죠. 뭔데? 바로 민족적이면서도 자주적인 우리만의 역법서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이에요. 2번에 화차, 화포, 거북선 등의 무기 제조 기술이 발달한 원인을 조사한다. 이거는 15세기 훈구파, 이들이 발전시켰었던 당시 국가 목표죠. 부국 강병. 부국 강병이 이들의 목표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15세기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3번. 동국사략과 기자실기를 편찬한 시대적 배경을 알아본다. 동국사략과 기자실기. 여러분 눈에 띄는 거는 이거일 거예요. 기자실기. 2위, 율곡 2위의 기자실기. 동국사략과 기자실기는 16세기 사림들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기자를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 고조선을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죠.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다. 그래서 이는 당시 16세기 사림들의 존화주의 역사 인식 또는 소중화 역사 인식. 우리를 작은 중국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서거정의 동문선. 서거정의 동문선은 조선 초 성종 때 편찬된 업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동문선은 우리의 글들을 모아서 소개한 저서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적인 이런 측면. 15세기 조선 초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빛을 친 이 사람이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1924년 제국의회에 참석하는 일본 고관들. 일단 1924년이 나왔어요. 1920년대구나. 그리고 일본 고관들을 저격하고자 암산활동을 전개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저격하고자 했는데 지금 일본 궁성의 천왕으로 타겟을 바꾸었대요. 그래서 이중교에다가 폭탄을 던졌대.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시험에서 언급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약간은 생소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단체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익숙한 단체입니다. 사실. 1920년대 암산활동을 전개했었던 자 이게 뭐냐 의열단이에요. 의열단인 걸 어떻게 알았는데 그래 1920년대 암산활동을 전개한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군데요? 일본 도쿄 궁성에 폭탄을 던졌다. 바로 의열단원 김지섭입니다. 김지섭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의열단을 파악하는 거지. 의열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민족혁명당 결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의열단은요. 1920년대 활동을 하다가 1920년대 활동을 하다가 주로 개별활동을 할 거예요. 그랬다가 조직적 활동, 군사활동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할 겁니다. 그래서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죠. 그리고 30년대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고 군사활동을 위한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35년에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하게 될 거고요. 1930년대 후반, 38년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쌍성보 대전자령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전투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930년대 전반부. 북만주에서 활동했었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3번. 예난에서 조선 독립동맹이 설립되었다. 예난이래요. 예난에서 조선 독립동맹. 이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있는 부대가 조선의용군이죠. 그렇군요. 조선 독립동맹 위원장은 김두봉이라는 사람. 1940년대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4번에 이봉창, 윤봉길 얼척 없죠. 이봉창과 윤봉길은 의열단이 아니고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이 암살활동인데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활동했었던 단체잖아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번 문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됐던 시대에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동통보를 비롯한 어쩌고저쩌고를 주저하여 관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해동통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은한근으로 어쩌고저쩌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 여러분들 사수나 따라오시면서 쭉 연습은 하셨어요. 고려시대의 경제상황에 대한 내용이죠. 익숙한 주제예요. 다만 이 주제가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은 출제가 안 된 생소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타직렬기출에서는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화폐예요. 고려시대의 화폐. 이게 왕을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고려숙종이에요. 고려숙종 때 해동통보, 동국통보, 삼한통보 이런 거 있었고 그 이전에 성종 때, 성종의 업적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건원중보라는 철전을 만들게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업적들을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대의 경제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려시대를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1번 공인이 상업활동을 주도하였다. 공인 너무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거 대동법이에요.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시행되죠. 거기와 관련한, 그 제도와 관련한 바로 정부 지정상인이 공인이었습니다.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하였다.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했대요. 이렇게 제한을 하다가요. 조선시대예요. 이렇게 제한을 하다가 이 금난전권을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시행을 하다가 제한했어요. 금난전권의 시행을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행을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자, 이게 조선 후기 정조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 되겠죠. 시내 통공 조치예요. 3번, 대도시의 주점, 다점등에 관영상점을 두었다. 대도시의 관영상점을 뒀대요.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이래요. 이거는 고려시대에만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정부가 상업활동을 장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법, 그리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관영상점은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존재하지 않더라.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영상점은 고려시대에만 등장한다라고 시대를 구분하는 단서로 출제가 될 거예요. 4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동시전은 이거는 신라에서 맞섰던 거죠. 신라 지증왕 시기 때 있었던 조치예요. 지증왕의 업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이것이 시장감독관청,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감독관청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경시서가 나올 거예요. 시장감독관청으로서.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동시전은 빈출되는 주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경제 문제예요. 다음 가와 나는 어느 시기,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를 분석해서 출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와 나 시기, 경제정책. 가와 나 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자, 가를 보겠습니다. 숙종 7년이라는 단서가 나오고 일단 출처부터 보니까 고려사가 나왔어요. 고려시대이겠다. 자, 근데 보니까 서경이란 단서도 나온 거 보니까 고려시대임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업에 대해서 유수관이라는 어떤 관리가 상점들을 이렇게 감독하면서 상인으로 하여금 매매 교환을 장려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상업활동을 장려하는 당시의 모습이구나. 고려시대 때에는 이렇게 상업활동을 장려하는 모습이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조선은 좀 다르겠지요. 나에 나와 있는데요. 농업은 본업이래요. 그러니까 농업은 중시역이고 수공업과 상업은 말업이래요. 그러면 수공업과 상업, 상업은 천시역인구나.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요. 중농억상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뭘요? 상업을 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상업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래서 유교적 경제관, 유교의 경제관이 이 사료에서 반영됐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중종실로? 조선시대에 해당하겠죠, 아마도. 자, 그래서 가는 고려, 나는 조선.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고 상업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가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가시기에는 농업보다 상업을 통한 부국강병을 중시하였다. 가시기가 바로 이제 언제냐면은 고려시대예요. 농업보다 상업을 통한 부국강병이래요. 아니에요. 가시기든 나시기든 둘 다 농업은 다 강조해요. 다만 상업을 비슷하게 강조할 건지 천시역일 건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2번에 가시기에는 나시기보다 상업과 무역이 장려되었다. 그렇겠죠. 상업활동을 장려하게 될 겁니다. 가시기, 고려시대 때는요. 3번에 나시기에는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다. 화폐를 발행하지 않아요? 나시기, 조선시대 때인데요. 조선시대 때에도 화폐발행이 있어요. 조선 초기 때, 조선 초기 때 발행했었던 몇몇의 화폐가 있습니다. 태종 때 저화라는 화폐를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발행하고 세조 때 팔방통보라는 화폐를 발행해요. 이거는 직접 외워서 물어보는 포인트까지는 아닌데 조선 초기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후기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상평통보가 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찌됐건 초기든 후기든 다 발행이 됩니다. 4번에 나시기의 상업활동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법으로 금지한 것까지는 아니죠.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준 거지. 조선시대 때에는 상업을 억제하는 거지. 법으로 아예 금지하면 국가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 방문국을 설치하고 방문국을 설치한다는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신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방문국이라는 단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만든 기구예요. 정부가 만든 근대식이 인쇄기구입니다. 정부가 만든 방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결국 관보다 라는 사실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민간에서 발행하는 민간신문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잖아요. 순보라고 했다. 방문국에서 뭘 발행하냐. 한성순보를 발행하죠.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방문국에서요. 1880년대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부하기로 내 문물도입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기로 나누어서 봤었어요. 이목울란부터 갑신정변 발발 전까지. 이 시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시기를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봤었잖아요. 그중에서 한성순보는 이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관보입니다. 이 신문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관보의 성격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은 주체가 누구인지 정부인지 민간인지 그것과 또 뭘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속 글자 뭐냐 이거예요. 한문이냐 아니면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발행하기도 하냐. 국한문 혼용이냐 아니면 영문이냐. 그중에서 한성순보는 한문으로 발행한 최초 신문이에요. 1번에 서민과 부녀자들이 주 독자층이었다. 이거는 대한제국시기 때 발행됐었던 순한글 신문, 제국신문이에요. 2번에 근대 최초로 상업광고를 게재하였다. 상업광고를 게재했었던 신문은 한성주보죠.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됐었던 한성주보. 갑신정변 이후에 발간되죠. 4번에 영문으로 간행하여 외국인에게 조선의 실정을 홍보하고자 했다. 영문으로 간행한 신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협회 기관 지역을 했던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있어요. 그중에서 조선의 실정이래요. 국고 조선인 시기는 독립신문 때고 국고 대한제국시기 때는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은 독립신문에 해당하죠. 한글과 영문으로 간행했었던 신문인.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맥락의 사건이래요. 새로운 패턴, 유형의 문제예요.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같은 맥락의 사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경계난 이래로 귀족고관들 쳐난 노비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비 가운데에서 고관들이 많이 나왔대. 그럼 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장수들과 재상실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재. 맨 끝에 쪽에 보니까 최충원을 죽이고 상전들은 죽이제요. 그래서 천인을 없애자. 그러면 최충원 시대와 관련이 있구나.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일으켰었던 신분해방운동이래요. 만적이 일으킨 만적의 난인데요. 이 만적의 난은 신분을 타파하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일으켰었던 고려시대의 후기의 무신정권 시기 때 난이에요. 최충원 시대 때의 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같은 맥락이래요. 뭔데 신분해방운동이지. 신분해방과 관련 신분을 해방시키자라는 것은 전 근대시기 때의 이런 신분질서를 바꿔보자라는 이런 근대시기 운동으로 가죠. 자 기반에 깔려있는 것은 평등의 가치야. 인간이 평등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만적은 인간평등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신분해방의 기반에 깔려있는 게 근대시기 평등의 가치죠. 근대시기 평등의 가치. 신분해방운동과 관련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12조. 동학농민군이 폐정개혁안을 제시를 합니다. 폐정개혁안을 제시하는데 동학농민군. 일단 동학이라는 게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평등을 강조해요. 폐정개혁안 12조에서 뭘 얘기하냐면 노비 문서를 소각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는 이거는 구체적인 주제가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구본신참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옛것을 본보기로. 구본신참이요. 옛것을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식이 인권보장, 민권보장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여 예. 요거는 독립협회의 방향과 좀 다르다라고 봤었어요. 예. 독립협회는 그런가요? 그렇죠. 리을에 있잖아요. 독립협회는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독립협회가 제시했었던 허디 6조에 여기에 피고의 인권, 민권을 보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백성들의 의견, 민권, 그래. 모두 다 평등하게 가치 있는 것이니까. 디귿에 있는 거.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서는요. 평등의 가치를 볼 수는 없어요. 예. 다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지.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평등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침략 의도고. 이거 뭐 국가가 국가 간의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민권보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은. 갑신정변 당시 14개조 개혁정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 당시 14개조 개혁정강에 무슨 얘기가 소개되어 있냐면요. 인민평등권이 있어요.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문벌을 폐지한다라는 내용.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민평등권이라는 키워드가 사료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의 가치구나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의 문제는 새로운 유형이니까 문제가 어떤 게 나오면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수험의 포인트가 뭐였는지 만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험의 포인트는 시대가 무엇이냐. 무신직관계. 그 다음에 주장이 무엇이냐. 그러면 신분해방운동이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맥락 비슷한 것들을 유추해 내셔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쩔진 이 운동이 추진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주제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현대사 주제에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요. 농촌경제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시작되었대요. 자 농촌경제발전이래요. 농촌경제발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일제 때 농촌진흥운동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일제가 1930년대 시행했었던 농촌진흥운동. 이 농촌진흥운동은 농가의 소득 향상을 꾀했었던 일제가 농촌의 경제를 달래주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사 주제에서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행해졌었던 새마을운동이 있어요. 1970년대부터 전개됐었던 새마을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내용이 무슨 3선 개연 7대 대통령 선거 이런거 나오니까 아 그래 요거구나 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새마을운동입니다. 자 새마을운동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뭘 파악하시는 거냐. 아 농촌을 현대화하기 위한 운동이구나. 요걸 세부적으로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나올 거냐면은 이 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확산된 운동이에요.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자라는 운동이 도시에도 생활개선운동으로 이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대를 물어볼 겁니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시기에 대한 설명을 파악해 보는데요. 마지막 지문 쪽에 보니까 3선 개연 7대 대통령 선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선 개연이 1960년대 말이구요. 7대 대통령 선거와 박정희가 김대중과 맞붙었었던 선거에요. 예 그래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아 그래서 70년대 이렇게 영향을 주겠구나. 요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기. 이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통일별을 개발하여 쌀의 자급이 가능해졌다. 통일별. 통일별은 쌀의 자급과 관련이 있어요. 외수업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식량 문제.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요게 1960년대 산업화 정책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어떻게 하냐. 쌀 말고 밀가루도 먹자. 혼분식 장려 정책. 분식을 혼합해 먹자 이거에요. 밀가루 먹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쌀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 냈으니 수업 시간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뭐 양은 많은데 맛이 없는 쌀이 나왔다. 이 통일별에요. 이 통일별가 개발이 된 겁니다. 1970년대. 그래서 가능해졌다. 70년대. 맞다 이거에요. 2번. 농지 분배로 지주계급이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농지 분배래요. 그럼 농지를 누구한테 분배하는데? 농민에게 분배하겠죠. 지주계급이 소멸된다. 그러면은 지주전호제가 폐지된다라는 거에요. 지주전호제가 폐지되고 농지를 배분하는 이런 사업을 역사상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언제? 이런 정책 현대사의 농지개혁법 시행이에요. 농지개혁법 시행은 1949년 6.25 전쟁 직전 시기에 나옵니다. 3번에 낮은 출산율의 지속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출산율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해서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즈음까지는 인구가 막 늘어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낳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줄게 되어서 출산율이 줄게 되어서 1990년대 되면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여기가 출산율이죠.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전개될 겁니다. 1990년대 이후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4번에 1차 경제개발 계획이래요. 1차 경제개발 계획은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1970년대. 1970년대는 3, 4차 경제개발. 그러니까 1차와 2차 경제개발이 1960년대 쭉 지속되다가 1970년대 들어서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즉,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은 1970년대에 해당합니다. 1960년대에 해당을 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가와 나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자. 대단히 익숙한 연표예요. 왜? 고조선에서 시기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부터 파악한다고 했냐면요. 위만의 집권 전인지 훈인지 이거를 항상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만의 집권 이전에 위만이 준황을 몰아내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되겠고 이 이후에 중국과 대립하다 결국 별망하게 되죠. 가시기에 대립했었던 국가는 중국의 연이고요. 나시기에 대립했었던 중국의 국가는 중국의 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자. 기억에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이미 존재했었어요. 상, 대부, 박사, 장군 이런 관직들, 직책들이 가시기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맞아요. 니은에, 라, 니은에, 가. 고조선 지역에 한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건데 사실 이순안이던 사순안이던 다 봤었던 내용입니다. 어찌되었건 한나라가 연관이 되어 있구나. 고조선 지역에 한의 창해군 설치는요. 한이 고조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두었었던 거예요. 고조선과 한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얘의 남녀가 한에 투항하게 되고 그리고 한이 창해군을 설치했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고조선에 여기에 파견됐었던 고조선이 한의 석파를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조선과 한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후에 고조선이 멸방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위마지권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개무역에 이득을 취하였다.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한대. 위만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중개무역한대. 그래서 어떻게 봤었냐면요. 중국의 한과 한반도의 예, 진 사이를 잇는 이 사이의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경제이익을 취하고 독점하게 될 겁니다. 나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 맞아요. 리얼에 비파형 동건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통치지역을 알 수 있다. 나 시기에 비파형 동건과 고인돌이래요. 비파형 동건과 고인돌로 뭘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냐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통치지역을 알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야. 왜?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청동기 시대 때의 유물이거든요. 근데 나 시기는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 시대로 넘어간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고 가 시기에 해당합니다. 가 시기 때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어지다가 철기 문화가 처음 들어오고 그리고 위만 집권으로 인해서 나 시기 때는 철기가 본격 확산되는 시기. 그러니 나는 철기가 들어오기 전에 청동기 시대 때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 시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 19번이에요. 가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가를 보자. 대한국은요. 뭐래요? 자주 독립제국이래. 대한제국 그만 읽어요. 그러면 실제 문제 나오면요. 2조에도 만세불변의 뭐다? 전제정시래요. 대한제국은 뭐 황제권을 강화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황제의 각종 권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자 요거는 1898년, 1899년 발표했었던 대한국국제입니다. 고조선이 대한제국의 이 헌법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황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었어요. 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래요. 민주공화제래요. 그러면 이전이랑 좀 달라졌네.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얘기 나오죠? 그래 요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부인 임시의정원 행정부 정부 국무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행정부는. 자 그러면 달라진 건 뭐냐? 황제권 중심의 전제정치 국가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화제 정부를 표방하네요. 자 1번에 양전사업과 지개발급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한제국식이 때 있었던 광무개혁에 이런 거 나오죠. 2번에 건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친위대를 설치하였다. 건량, 대한제국식이 때에는 광무라는 연호를 쓰죠. 친위대를 설치하였다. 군사조직으로 두었었던 게 대한제국식이 때에 광무개혁으로 나왔었던 게 바로 군사조직. 원수부예요. 자 지금 2번 보기의 내용은 이거는 뭐냐면은 을미개혁에 등장해요. 건량, 양력을 시행한다. 태양력 시행. 친위대와 그리고 진위대. 이게 다 뭐냐면은 을미개혁 때에 해당하는 내용. 3번에 연통제와 교통국 비밀행정조직을 갖추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행정조직이 이거죠. 하지만 이게 머지않아 일제에 발각돼서 없어지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될 겁니다. 4번에 신민회가 추구했던 정체로 출발하였다. 신민회가 추구했었던 정체. 신민회는 바로 공화정을 표방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공화정. 4번도 공화정. 맞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언문. 이게 어떤 선언문인가 보니까 우리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재정치 청사한대. 그럼 민주화운동인가?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은데요. 고문으로 젊은이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민주화운동 중에서 고문으로 사람이 죽어서 벌어지고 확산됐었던 운동은 무엇이 있느냐. 6월 민주화운동 중에서 고문으로 벌어진 사건이고요. 이 고문은 뭔데요.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죠.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라고 하면 6월 민주항쟁과 관련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 시민들의 요구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라라는 선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라. 근데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4번처럼 간선제 헌법으로 고수하겠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거 뭡니까? 4.13 호헌 조치죠.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시위가 확산되더라.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요. 대통령 중심지에서 내각책재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내각책임지 헌법이 현대사에서 등장하는 것은 제2공화국 장면정부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배경은 장면정부 출범의 계획입니다. 4.19 혁명의 결과 헌법 개정이 이어지게 되고 제2공화국 장면정권이 출범하죠. 2번 정부가 긴급조치권 발동하여 헌법 개정 논의를 탄압하였다. 긴급조치권 고유 명사예요. 이거는 유신체제 유신헌법에서 등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당시는 유신체제 헌법이 아니고요. 이것이 7차 개헌이 유신체제였었고 8차 개헌 전두환 정부 시기 때에 있었던 개헌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르다. 3번 마산의 중앙부도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김주열 4.19 혁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인물 굉장히 유력한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이 나라의 현미환도가 있어 풍류라고 했대요. 이게 키워드. 이 교가 뭔가 보니까 3교를 모두 포함한대요. 즉,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나라의 충성을 다한다. 이거는 효도, 충성. 유교 가치관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처리하면서 말하지 않고 시행하는 주나라 주자의 종지였었다. 그러면 거리낌 없이 처리한대요. 도교예요. 마지막에 악한 일하지 않고 선만 행한대요. 착하게 살자 부천처럼. 불교. 유불도 3교가 반영됐대요. 이걸 풍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다른 말로 현미환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누가 쓴 거냐? 최치원이 쓴 거예요.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이라는 글이에요. 최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난랑비서문은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물 최치원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또 뭘 물어볼 거냐면 이걸 물어볼 겁니다. 난랑비서문 화랑이에요. 화랑의 정신이 반영됐구나. 화랑도를 물어볼 때 쓰는 사료. 그래서 지금 이 사료가 나왔는데 조직을 물어보면 화랑도 인물을 물어보면 최치원 이렇게 파악하세요. 최치원 골라보자. 1번 당에 유학하여 유식학을 배웠다. 승려입니다. 유식학을 배웠대요. 신라 승려 원측이에요. 2번 서남해안을 장악하여 일본 승려 애닌의 귀국을 도왔다. 일본 승려 애닌의 귀국을 도왔대요. 그만큼 당시에 영향력이 매우 강했구나. 이 사람은 신라하대에 활약한 장보고입니다. 3번에 화음일승법계도를 져서해 화음사상을 정립하였다. 화음일승법계도 화음사상 다 의상대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황소를 격대는 글을 써서 당의 명문장가로 유명해졌다. 토황소경문이에요. 황소를 격대는다. 토벌한다. 토황소경문 최치원의 대표적인 저서야. 글이에요. 그 다음에 저서로서는 개원필경이라는 저서 다 알아두셔야 되죠. 최치원의 글로서 옳은 것은 4번이고 최치원 임무를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따로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수행해 주시길. 자 23번입니다. 다음 사건 벌어진 당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조정에서는 서토를 벌였대요.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있대. 김조순, 박종경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의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정에서 서토를 벌였대요. 이 지역에 대해서 천시역이나봐. 김조순 일파 나이 어린 임금이다. 이 사람은 안동김씨예요. 안동김씨 김조순이 순조시기 때의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죠. 자 그리고 이 순조시기 때에 있었던 난이다. 서토를 벌인대요. 서북지방 또는 관서지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예 여기고 순조시기 때에 있었던 요거는 뭡니까? 홍경래의 난이에요. 홍경래의 난이 벌어졌었던 언제 세도정치 시기 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도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에 황해도를 중심으로 임걱정이 난을 일으켰다. 요거는 조선 중기 명종 때 벌어졌었던 임걱정의 난이에요. 2번 압록강과 두만강의 현재 국경선이 확정됐다. 요거는 조선 초기 세종 때 확정하게 되죠. 압록강의 사군 두만강의 육진을 각각 최윤덕과 김종서가 개척하고 오늘날 국경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3번 풍흉에 따라 9등급의 조세액을 차등화했다. 이것도 조선 초기 세종 시기 때에 해당한 내용이죠. 풍년과 흉년, 연분, 연분구등법 세종 때의 공법입니다. 4번 최고 권력기관인 비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비변사의 권한은 조선 후기 때에 확대되고 특히나 세도정치 시기 때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는 흥선대원군 시기 때 혁파하는 조직이죠. 24번 제시된 농업기술 관련된 설명입니다. 농업기술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철제 농기구 사용하면서 쟁기와 보습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철제 농기구. 철제 농기구래요? 그러면 철기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대요. 철제 농기구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돼가는구나. 철기 시대입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고 가축의 뒷걸음도 널리 쓰였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래요. 그러면 우경실시. 가축의 뒷걸음도 뒷걸음이 널리 쓰였다. 가축의 뒷걸음이 널리 쓰였대요. 걸음이에요? 그러면 시위법입니다. 시위법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을 하고요. 우경이 있었던 것은 신라 지중왕의 업적인데 이게 일반화된대요. 널리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언제냐면 고려시대 가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고 걸음 쓰는 시위법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해 논농사에서 남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모내기가 보급되었다. 모내기가 보급됐대요. 고려 후반부에 해당하죠. 나해 우리 풍토와 기후에 알맞은 농법을 소개한 농서가 처음 편찬되었다. 우리의 정보들을 담은 농서래요. 세종 때 만들어진 농사직설이라는 저서가 되겠죠. 농사직설입니다. 가시기에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반농사 중심이었다.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반농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가 이렇게 도입이 된 거잖아요. 청동기 때 농경시작. 신석기 때 농경시작. 청동기 때 벼농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 이번에 나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휴경지가 축소되었다. 생산력은 점점 증대될 거예요. 휴경지는 점차 축소해 갈 겁니다. 왜? 시비법이 도입되고 확산되면 휴경지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걸음과 퇴비를 뒷걸음 준다. 땅의 지력을 높이니까 자연의 방치에서 수년간 묵혀둘 필요가 없는 거지. ㄷ에 다로 인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벼와 보리의 이모작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법이에요. 벼농사 이양법이 시행이 되니까 조선 후기 때에는 빈땅에다가 모내기 하기 전에 빈땅에다가 이모작을 하더라. 후기입니다. ㄹ에 라시기에는 견종법이 보급돼서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견종법이 뭔데? 반농사 방식이에요? 견종법은 반농사 방식이고요. 땅에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입니다. 언제 도입돼요? 이건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농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25번이에요. 가하나 주장을 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건 익숙하게 많이 풀어보셨던 패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생활의 제일 조건을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옆에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물산을 장려한대요. 그래서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지은 것을 쓰자. 물산 장려운동에 해당하죠.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국산품의용을 통해서 나의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도 대학이 없대요. 대학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대학 개교가 있기는 하나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명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즉 우리가 대학교를 설립하자라는 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1920년대입니다. 보기를 보자. 1번. 일제의 관세 철폐령에 저항하였다. 일제의 관세 철폐령. 관세를 폐지하자라는 거죠. 관세를 폐지하자라는 이런 일제의 정책. 그래서 일본 산업이 국내로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관세 철폐령과 유사하게 보시라는 정책이 뭐였냐면요. 바로 회사령을 폐지시킨 정책이에요. 일본 산업을 국내로 유인시키기 위한 정책. 이번에 사회주의 단체들의 지원을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이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동력을 상실하더라. 3번에 이들이 주도하여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은 일제가 수립한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에 있던 최고 학부입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니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이걸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산되었구나. 자, 4번에 60만세운동을 전개하고 경문을 작성하였다. 60만세운동은 1926년, 20년대 중반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920년대 시점을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초, 중, 후로 나눴었거든요. 20년대 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어요. 20년대 중반에 뭐가 있냐면 치안유지법이 있고요. 그리고 60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화선으로 하여 민족의 유일한 당을 만들자라는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60만세운동을 주도한 계층 학생으로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단체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문제 다 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쥐어짜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여러분들은 연수원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